우린의 부모님 명절날이면 큰 맘 먹고 가시던네 큰오빠 대학교 합격했던 날 큰 맘 먹고 가시던네 음네 가면 볼 수 없었던 가게도 많고 풍바와 각설이든 볼거리도 많았지만 그중에 제일 가고 싶던 곳 없는게 없는 시장이라요 음네 음네 없는게 음네 인내 인내 여기다 인내 희노애랑 우리가 살던 얘기 모두 다 보여주는 곳 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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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게 음네 인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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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다 인내 사랑하는 전통시장 없는게 음네 우린의 부모님 명절날이면 큰 맘 먹고 가시던네 큰오빠 대학교 합격했던 날 큰 맘 먹고 가시던네 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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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볼 수 없었던 가게도 많고 풍바와 각설이든 볼거리도 많았지만 그중에 제일 가고 싶던 곳 없는게 없는 시장이라요 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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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게 음네 인내 인내 여기나 인내 희노애랑 우리가 살던 얘기 모두 다 보여주는 곳 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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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게 음네 인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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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다 인내 사랑하는 전통시장 없는게 음네 음네 가면 볼 수 없었던 가게도 많고 풍바와 각설이든 볼거리도 많았지만 그중에 제일 가고 싶던 곳 없는게 없는 시장이라요 음네 음네 없는게 음네 인내 인내 여기나 인내 희노애랑 우리가 살던 얘기 모두 다 보여주는 곳 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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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게 음네 인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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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다 인내 사랑하는 전통시장 없는게 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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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